휴가 미복귀 의혹, 동부지검은 대검 지휘부의 지시도 듣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지원장교 대위의 진술이 번복이 됐는데도요. 검찰 재수사, 결론이 기바뀌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 살펴보고 있는데요. 최근 검찰이 재수사를 하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검찰, 정확히 말하면 동부지검은 모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실 당시에도 대검찰청, 검찰은 동부지검 발표에 제동을 겁니다. 보강 수사를 하라고요.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 시절이었는데, 2인자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게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원래 수사 책임은 내가 져야 하는 건데, 법무부 장관 가족과 관련된 일이니, 난 빠질 테니 당신이 적절하게 지휘를 해라. 당시 추윤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죠.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보강 수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김관정 지검장은 무혐의로 발표를 강행해버립니다. 대표적인 추미애 라인으로 꼽히는 검사죠. 그러면 동부지검은 당시에 왜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고, 대검찰청은 무엇을 미심쩍게 생각을 했었는지 조차가 보겠습니다. 그걸 가다 보면 왜 재수사가 필요하도 결론을 내렸는지도 알 수 있겠죠. 2020년 9월, 동부지검은 이 3명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립니다. 먼저 추 장관 아들, 당사자를 살펴보면요. 지금 군 휴가가 끝이 났는데도 제대로 복귀를 안 했다는 군무 이탈 혐의를 받고 있는 거고, 질병을 가장해서 거짓으로 휴가를 받은 근무 기피 위계 혐의, 이 위계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동부지검은 모두가 해당이 안 된다고 봤는데 이렇게 본 겁니다. 1편 기억 더듬어 보시면 정확히 논란은 이런 거였어요. 여기 달력을 보시면 23일까지 2차 휴가가 끝난 상태에서 복귀를 하지 않자, 당시 당직 사병이 25일에 전화를 해서 왜 복귀 안 하냐 해서 복귀를 하겠다고 해놓고 오지 않고 지원 장규가 와서 휴가를 연장해줬다. 그러니까 정해진 휴가 때 복귀를 하지 않고 그 이후에 휴가가 연장이 됐다라는, 그래서 미복귀다, 이런 의혹입니다. 지금 검찰은 이렇게 봤습니다. 이래서 무혐의라고요. 21일, 그러니까 2차 병과가 끝나기 전에 추 장관 아들이 보좌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보좌관이 지원 장규 김대위에게 연락을 했더니 김대위가 병과 연장은 더 이상 안 되고 대신 휴가를 쓰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대위는 상사 이중령에게 보고를 하고 휴가 승인권자인 이중령이 구두로 이 휴가를 승인을 했다. 이렇게 상부에서는 이미 휴가가 승인이 됐는데 밑에 있는 당직 사병에게까지 연락이 안 돼서 당직 사병이 장관 아들에게 전화를 했을 뿐이다. 먼저 추미애 장관 보좌관은 청탁근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었는데요.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으로서 지원 장규에게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 청탁했다라는 의혹인데 검찰은 무혐의로 받습니다. 1편 보시면 알겠지만 보좌관과 대위는 여기 동그라미 친 14일, 20일, 25일 통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청탁이 아니라 보좌관이 김대위에게 문의를 하고 그랬더니 지원 장규가 보좌관에게 안내를 한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청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마지막 추미애 장관도 역시 청탁근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죠. 그러니까 보좌관에게 부정한 청탁을 지시했다는 의혹 그리고 국가의 녹을 받는 세금으로 공적인 일을 하라고 둔 보좌관에게 사적인 일을 시켰다는 직권 남용 혐의도 받았는데 이 역시 무혐의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기억나십니까? 1편에서 이런 카카오톡 대표와 대표 보좌관이 주고받았던 거요. 본인이 직접 대위 전화번호도 알려주고 그러자 보좌관이 대위에게 연락한 뒤에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죠. 그런데 주 장관은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나는 그냥 전화번호만 알려준 거고 평가를 연장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 알려준 결과를 알려준 건 내가 알려달라고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알려준 거다. 그리고 내가 보좌관에게 사적인 지시를 내린 게 아니라 보좌관이 우리 아들과 워낙 사적으로 친해서 개인적으로 도와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부지검 결론이 이거예요. 추미애 아들은 정상적으로 휴가를 승인을 받았고 추미애 장관과 추미애 보좌관은 청탁을 한 적이 없다. 그랬더니 곧바로 언론들이 의혹을 제기합니다. 대검이 보강수사를 지시하는 것도 바로 이 대목인데요. 추 장관 아들이 무혐의를 받으려면 이게 전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2차 병가가 끝나기 전에 이 즈음에 구두로 휴가 추가 승인을 받은 증거가 명확히 나와야 하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최종 승인권자는 이중령입니다. 본인도 내가 구두로 휴가를 승인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는 해요. 그런데 언제 누구로부터 보고를 받고 내가 승인을 해줬는지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녹음 파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본인과 지원 상사가 통화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김대위가 병가를 연장할 수는 없고 대신 정기 휴가로 처리했다고 하더라라는 대목을 녹화한 통화 로금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는 지원 장교 김대위가 보고를 하지 않았겠냐라고 추정을 한다. 이 내용인데 그런데 이 김대위가 진술을 뒤집습니다. 기억에 착오가 있었다고요. 당시 언론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도 지금 재수사의 근거가 되는 것도 바로 이 대목인데요. 자, 김대위는 처음 조사 때는 이렇게 진술을 했었어요. 당시에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고 이중령에게 보고를 했고 그 승인을 받아서 서 씨에게 휴가 연장을 허락을 했다고요. 그런데 진술을 뒤집습니다. 본인이 당시에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사설 포렌식을 맡겨서 받아보니까 그 기억이 틀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련 증거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거기에 보면 본인은 이중령에게 휴가 승인을 받은 적이 없고 따라서 추 장관 아들에게 휴가 연장.